안녕하세요 네이미니스입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스팟 제로3입니다. 레인보우 미카 장기 애플을 동경한다고 레슬링 소녀 마지막으로 쩝쩝 가만히 있어 쟤 진짜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저 은근히 써머소스 쓰더라고요 오 뭐야 오 오 아 다행이다 아 장비한테 진짜 무서운 캐리인데 아 아 아파 갈비드 엄청 아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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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좌 여 아 아 어 저거 진짜 없어 알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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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시 오 오 오 오 오 오 퍼펙트 퍼펙트로 대박 잘가 오 오 잘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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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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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, 마지막 버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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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